5.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5.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창세기 37장 8절 말씀 아멘 요셉의 이야기를 잘 생각해보고 요셉이 꾼 꿈에 대해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 내일도 만나 안녕 안녕 안녕!